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붕괴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과연 자신의 일이 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이 기사도 충격을 안겼는데요. 2살짜리 아이가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구급차는 11분 만에 왔지만 진료는 계속 거절을 당했고요. 엄마가 아이를 봐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12번째 병원에서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로부터 1시간이 지난 상태였고요. 아이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과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붕괴가 아니라고 또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7월에는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이 있었는데 14차례 진료 거부를 당한 끝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남성은 위장출혈이 있었는데 중앙보험부 병원의 진료가 거부가 됐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국내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의 상황이다. 이게 민주당의 진단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아마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응급실을 실제 체험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런 식으로 응급실에서 소위 뺑뺑이 돌고 거부당하고 찾기 어렵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오직 대통령과 정부만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붕괴 우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붕괴나 원활의 어떤 사전적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응급실이 야간 진료를 안 하면 그게 응급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기능 잭대로 작동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종충남대병원이 야간 진료 못한다고 하고 있죠. 강원대병원도 이제 성인들은 진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뭐가 원활한 거고 뭐가 붕괴 우려가 없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아픈 거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굳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를 막 투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말이 모순이 있는 건데 그러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250명을 투입을 하면 그건 사실 추석 연휴를 겨냥한 땜빵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군 장병들이 아프면 지금 어떻게 하죠? 연휴 때? 그리고 그렇게 군의관이나 이 공중보건의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나 응급의학 전공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거든요. 대답도 못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런 지경인데 원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찰 일인데 오죽하면 응급의학 의사회 회장조차도 바쁘지 않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거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이 연휴에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교통사고 포함해서 사건, 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붕괴를 우려하는 민주당을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적반하장이 좀 어느 정도여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응급실 상황을 두고 여야의 주요 의원들이 입장을 냈는데 목소리의 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모두 책임을 물어서 경제를 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좀 상주하시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까? 응급실의 상황은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고 실제로 의사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정광재 위원님, 한동훈 대표도 어젯밤에 비공개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진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 결국 그만큼 당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어제 오후에 비공개로 방문했죠. 필수 대동인원도 아주 최소화해서 의료진과 환자분들의 부담이 없도록 소수의 인원만 가서 실제 의료진들이 느끼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거죠. 그런데 현질에 대한 상황 인식이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느끼는 건 조금 다르다는 점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당은 이제 언제든 이게 우리가 불안감이 더 가중되면 언제든 의료불상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싶은 건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시면 어떻다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의료현장들을 좀 방문해서 이야기들을 더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의료 대란 문제는 반드시 정부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의료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료단체들에도 문제가 있다. 이 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망자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 불안을 증가시키는 발언이다라고 곧장 반박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실제로 당에서 파악하는 민심과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는 괴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전에도 국민의힘 의원 쪽 말씀이나 민주당 의원 말씀이나 다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의료 붕괴 직전 상황에 와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딴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를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료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이 대통령실을 속이고 있고 그다음에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기 위해서 이미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 청취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이 마비됐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상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지만 V2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뜻과 함께 윤 대통령의 뜻이 2천 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는 뜻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의 달성과 관련한 부작용에 관해서 진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천 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괴리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면에서 저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생각이 나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발단에 대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있었던 1789년 7월 14일에 루이 16세는 낮에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간단하게 일기를 쓰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로 루이 16세는 4년 후에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었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국민에 대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부디 루이 16세처럼 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부터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 2천 명 부분은 오늘 한덕수 청리가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함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천 명이란 숫자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에도 수차례 밝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복지부가 어제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알리겠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의 큰 틀에서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이게 정부의 브리핑만 쭉 들어보면 큰일이 없어 보이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정작 현실에선 그렇지 않고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이런 반발심이 꽤 있거든요. 앞서 김영현 위원도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정부 브리핑을 들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외국 나가서 병원 예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셨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 후에 의료비를 한 번이라도 내보신 분들은 정말 무슨 얘기인지 절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4공화국과 5공화국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의료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왔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응급실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 그 안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못 받는 것이죠. 대부분의 응급실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의대의 2천 명 증원 결정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대부분 많이 사직을 하면서 일할 의사가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간호법을 통과시켜서 이른바 PA 간호사를 통해서 임상 업무의 상당 부분을 분담시키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PA 간호사 같은 경우에요 간호사, 정규 간호대학을 마친 간호사 자격으로서 임상 경험 뿐만 아니라 별도의 3년 과정의 석사 과정도 다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의미에서의 PA 간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나 현실이 전혀 다른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병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절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시스템이 망가졌구나. 그리고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그런데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희생되는 국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부 탓만은 아니라고 정부 여당 쪽은 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정부 탓이 맞아요. 왜 2천 명을 증원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의 자료도 안 남겼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정수 총리가 2천 명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사실 당장 내년에 입학할 의대 정원이 2천 명 가까이 늘리는 거로 이미 정부에서 확정을 해놓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는 게 보다 큰 문제를 양상하고 있는 형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지율 어제 발표된 걸 보면 소폭 떨어졌는데 부정평가의 이유로 지지율 조사기관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그런 부정평가들이 많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이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개편이라면 개편인 의료 분야에 뭔가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김영현 의원님께 차례로 듣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가 됐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체기 붕괴가 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실력이 없다 이 정부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천 명 고집하지 않는다. 대안이 있으면 가져와라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4월 1일 날 만우절날 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왜 2천 명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도 되지 못하면서 2천 명이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가져와라 했거든요. 최선을 이야기하고 더 좋은 안을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결국은 2천 명 얘기했고 1,500명 정도 지금 증원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진행시키는 건 이게 바로 국민들의 반발을 가져오는 이유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지율에 이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저는 제발 대통령이 지지율에 이리일비해 주시고 좀 쉬운 길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민심을 경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지율에 다른 얘기가 민심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왜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면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고 그러고 저항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민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이런 식의 정책을 막무가낸 식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리일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이 정책을 의료기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대통령 대선 때 득표율이 48.6%였는데 취임 3년 차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득표율, 지지율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럼 그만큼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거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밖에 진단할 수 없는데 왜 대통령만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다고 굳이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관련한 특검법 많지만 정작 저는 이 정권이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은 이 의료기획 문제 때문일 거다. 빨리 정신 차리고 뭔가 정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저는 지지율이 1, 2, 1비 하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무슨 무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고 언제든지 수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는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한 번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노터치라는 얘기인데 그 태도가 과연 민주적 대통령으로서가 온당한 태도인지 먼저 문제를 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의료개혁 의지가 힘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아니다라는 답변은 바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의료개혁의 문제가 첫 번째는 선호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의료 그리고 필수의료의 문제를 의대 정원의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뒤로 가고 의대 정원 2천 명,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2천 명을 그냥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개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입시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입시 정책이 지금 당장 9월 9일 다음 주부터 수시 모집 원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서 내기 7개월 전에 입시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진행을 합니까? 통상 입시 정책은 3년 전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7개월 전에 2천 명을 밑도 끝도 없는 2천 명을 강행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그 어려운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90몇 퍼센트가 복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년에 신입생 수가 거의 2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전공의, 의사 배출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공중보건의도 배출할 수 있고 군의관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의료 대란의 징조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일에 지금 추석이라든지 혹은 제2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이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과 정부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광규 의원님, 지금 여당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고 지금 장동혁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조금씩 목소리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대책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 그에 대한 입장이 일단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당도 계속 민심 청취를 하겠죠. 그걸 이제 정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그것도 궁금한 점이거든요. 저는 우선 2천 명과 관련해서 자꾸 야당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제3의 의회에서 2천 명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4월 1일에 의료 담화 발표할 때는 2천 명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1,509명으로 조정된 거 아닙니까? 대략 25%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천 명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숫자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대책을 논의하자라는 쪽으로 여야 대표회담에서 결론이 났죠. 야당에서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까지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것은 법이나 예선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었던 것이고 이 대책기구보다는 대책을 논의하는 작업 이번 합의문이 대부분 추진하고 강구하고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문구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야당과 달리 여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와 정책을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된 대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민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해야겠죠.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수평적 당정관계의 첫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한 노력은 꾸준히 할 거고 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의견 전달에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이게 양자 간의 입장이 가장 틀린 이유는 일단 대통령실은 다음 선거는 자기 선거가 없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음 선거를 생각할 입장은 전혀 아닌 것이고 여당 쪽의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다음에 자기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자기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실과 100%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고 이게 정면으로 드릴 받고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 용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양상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넘어가도록 하죠.